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행까지 다녀온 도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에선 주의를 도의회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올겨울 잦은 눈과 비로 도로 위에 포트홀이 부쩍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노점상을 하며 평생 모은 재산 51억 원을 모두 기탁한 고 신원임 여사가 연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동남사군의 박덕흠 국회의원이 충북의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총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 의원은 3선 이상에게 주어지는 경선 감점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당 5선 의원인 정우택, 이종배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사군 박덕흠 국회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한 곳은 옥천군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4개 군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박 의원은 4선 의원이 돼 지역의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조한 것은 중진 의원의 정치력이었습니다.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초보자가 아니라 힘과 능력, 경륜을 갖춘 전문가여야 합니다. 충북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 그것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자신의 출마 여부를 두고 퍼지는 흑색 선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지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이처럼 조기 등판을 선택한 것은 당 안팎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부에서는 경실련이 밝힌 공천 배제 의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건데 박 의원은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그러면 2차 가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박세복 전 영동군 소 등이 새로운 인물 교체를 주장하며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고 중앙당이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득표 15% 감점 기준을 세운 것도 변수입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주 상당에서 6선에 도전하는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15%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상당 선거구가 대대적으로 개편돼 19대와 20대,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충주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종배 의원 측은 3선을 했다는 건 당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당이 정한 기준대로 임하겠다, 즉 감점을 받고라도 경선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지역공약개발단을 운영합니다. 이종배 충북도당 위원장을 단장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약개발단은 지역의 현안이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북도당은 또 이번 주 안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 올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5개 재보궐선거 가운데 현직 의원들이 사퇴한 청주시 의원 자선거구와 도의원 청주 구선거구 두 곳에 구보를 낼 계획입니다. 회귀 중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간 녹음식 충북도의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에게 주의를 줬고 도의회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관창이던 지난해 11월 녹음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평일 낮 골프를 쳤습니다. 감사 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의 일정을 비워둔 때였습니다. 당시 지역구인 음성군은 충북 첫 럼피스킨이 발생해 비상이었습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했거나 근무 시간 중일 때 골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엔 이장단을 따라 엿새간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 역시 회귀 중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장단 초청에 따른 거라 개인적으로 놀러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상 해외여행의 경우 출국 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정작 노 의원장의 신고는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엿새 뒤 열린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지역구 골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부위원장에게 진행 기회를 주려고 자리를 일부러 비켜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음식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회귀 중 골프의 경우 회귀 전체를 근무 시간으로 보긴 어렵고 런피스킨도 도의원이 나설 일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장단 해외여행도 직무상 여행이 아닌 개인 여행이어서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대신 지역구 골프 행사 역시 양보하기 위해 빠졌다는 노 의원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충북도의회도 적용할 조례나 강령이 없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귀 중에는 공무 국외 출장도 제한하면서 해외여행은 괜찮나는 문제에 대해선 조례 개정 필요성을 따져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회귀 중에 공무 출장 또 아니면 개인적인 출장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좀 명확하게... 충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해 임산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든 충북도의회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재정을 추진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조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충북도지사가 보육이나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도지사 포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늘 시작되는 제41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로 한 곳이 움푹 파인 포트홀 때문에 위험했던 적 있으신가요? 포트홀은 차량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도 야기할 수 있죠. 특히 올겨울은 눈과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포트홀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천원 기자입니다. 도심 속 도로 한가운데 큼지막한 구멍이 3개나 뚫렸습니다. 지름만 무려 1미터 남짓. 뒤늦게 구멍을 발견한 차량들은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기 바쁩니다. 펑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좀 뿌리고 난 후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포트홀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종종 보기는 합니다.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뚫린 구멍을 메우기 위한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스콘을 맨 처음에 발라놓고선 콤팩트로 차량 통행도 바로 할 수 있게 다지면서 송풍기 불어로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강한 한파에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크게 떨어져 곳곳에 구멍이 파인 겁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도로가 파인 곳이 청주에서만 무려 190건. 특히 무거운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산업단지 주변 도로는 평소보다 신고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겨울 충북은 평년보다 눈과 비의 양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겨울 빙판길 못지않게 도로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교원단체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비급여 병원비 항목 등이 제외되면서 부족한 보상 금액이 교사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전가된다며 보상 대상과 내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을 교원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노점상으로 평생 모은 재산 51억 원을 모두 기탁한 고 신원임 여사가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졸업생까지 찾아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용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하얗게 날리는 눈발 사이로 운구 행렬이 장지에 다다릅니다. 총장부터 교직원 그리고 학생까지 91살의 나이로 마지막 길을 떠나는 고 신원임 여사를 배용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100여 명의 추모객들이 고인의 생전 모습과 뜻을 함께 기렸습니다. 이미 머리가 희끗해진 졸업생들도 참석해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다섯째 딸로 태어난 고 신원임 여사.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청주 중앙공원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학구열과 자식을 두지 못한 아쉬움으로 충북대학생 모두를 아들딸로 삼아 평생 모은 전재산을 기부했습니다. 1993년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시작으로 2018년 마지막 남은 8억 상당의 건물까지 기부 금액만 무려 51억 3천만 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신원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만 현재까지 무려 100여 명. 그들에게 신여사는 독지가를 넘어 어머니였습니다. 재학생 시절 저희들은 설, 생신, 어버이날, 추석 때 어머니 댁에 모여서 냉장고 안을 틀어서 밥해 먹고 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이 사회를 위해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구두쇠 할머니로 소문날 만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충북대 학생들이 아들딸이라던 고 신원임 여사,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유초입니다. 권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오는 2031년까지 의료진 100여 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권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올해 관절 척추센터 신설과 의료진 추가 확보 등 의료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점 계획으로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관절 척추센터를 신설해 검사에서 치료,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양질의 검진 서비스를 위해 헬스케어 센터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을 7인 체제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형 수업 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충북고와 청주농고 등 두 곳으로 도교육청은 어제 민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충북그린스마트스쿨과 충북고 본관과 후관, 또 청주농고 종합시습실 등의 개축을 위한 BTL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그린스마트스쿨은 오는 8월부터 286억여 원을 들여 두 학교의 개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북은 오는 8월 30일에 충북부는 오는 8월 30일에 7월 30일에 오늘 새벽 1시쯤 음성군 맹동면 마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40대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승용차가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던 점을 바탕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37사단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충북 전역에서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합니다. 민관, 군경, 소방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실전 상황을 가정해 공포탄이 사용되고 주야간 주요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7사단은 훈련을 위해 병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통 불편도 있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37사단은 특히 훈련 기간 안전을 위해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충주 지역 2,6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충주시는 참전 보훈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전상 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각각 2만 원씩 인상합니다. 청주 지역과 관련된 각종 맞춤형 정책 연구를 담당할 청주시정연구원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주시 가경동 옛 도민안전체험관 자리에 문을 연 시정연구원은 도시공간부와 경영부, 산업경제부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전공자 10명이 근무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앞으로 청주시 교통과 관광, 부동산 등 시정발전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논리 개발과 정부 공모사업 대응, 또 대형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충북의 수출액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수출액은 278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면서 의약품 수출이 72%로 가장 많이 줄었고, 메모리 반도체가 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반도체 메모리 단가가 회복되면서 수출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는 충북 수출액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다음 달 2일까지 성수식품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설 성수용품과 축산물 등으로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또 냉동육 보존방법 준수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멘